뭐 자동차라던가 오토박이라던가 어? 비행기라던가 그런거 없어? 좆졌다 이제 이제 C4 아직도 C4라고 F까지 가야 되는데 에이 아직 C는 에이 괜찮아 여기의어어어어어어어 . 아무던네 괜찮아 나 나를 믿네 어 어 누구보다도 나를 어 어 좋아 간다 괜찮아 나는 나를 매우 믿기 때문에 괜찮아 쉬지 않고 뛰면 돼 정말 쉬지 않고 남사 쪽으로 뛰면 돼 이 터린은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이번에 선천적으로 멀미하는 소녀를 연기한 그 뭐야 수상한 그녀의 그 뭐야 그 실범경씨가 네 영화가를 낸다고 하네요 네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자 가자 저 타행이 맞는 척들은 없군 아 이 타행이는 나를 위한게 아니라 녀석들을 위해 말한겁니다 오니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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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신의 사자야? 난 신의 사자다 신의 사자다 신의 사자다 대박 체키라쳐 자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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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역시 축복받아버렸구만 아까처럼 플레이하자 두명 죽였으니까 아까처럼 약간 점생이처럼 플레이하자고 아 이제 총알 좀 파밍을 해야 쓰겄는디 좋아 여기는 뭐 파밍할게 없는디 여기는 파밍할게 잘 없어 여러분 덩치가 큰데는 뭐 엄청나게 완전 큰데는 파밍할게 많이 얻습니다 파밍할게 하지만 안가볼 수 없잖아 띠용 내 선택은 내 생각은 잘못되었다 라고 한다 내 생각은 아 야 이거 샷갓만 있어 가까이서만 조절이겠는데 이거 자 넣어주고 어 가스가 오 있군 가스 이차밍 좋아좋아 천천히 가자고 여러분들 이 뒤에 있어서 이 낭만을 좀 지켜보자 여러분 초반에 보세요 딱 성당 가자마자 두 명이 싸우고 있어 싸움을 멈추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감히 신성한 성당에서 총질을 해 누굽니까 제가 말렸죠 그리고 지금 저에게 위험해 나 너무 먼데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차를 줬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탑10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노래를 부르면서 대답을 해줘야지 히 히 히 히 히 히 히 히 완벽해 난 레디 됐어 어 뭐야 페이 뭐 여기로잖아 여 Naturally esen eze 왈 월 우 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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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! 으으! 아니 어? 왜 이렇게 빨라 이거? 어? 빨리빨리 더 더 더 더 더 땜에! 어! 잠깐만 어? 뭔 일이야? 남동남동남동 어? 어? 남성들 남성! 조졌다아아아! 어! 잠깐만. 남성남성 석어? 어?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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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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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야 서 서 거기서 허앗 어 안데 안 되아아아악 취러앗 달려아악 액션이 생긴 바이러 뱅뱅 액션이 생긴 바이러 뱅뱅 도로드 매드매스 싼 빼들대로 빼너에에어 존젔다 아냐 나, 나를 믿네 누구, 누구보다도 나를 난 나만 믿네 좋아좋아 안돼엄엄一些 시직직직직직직 Children die pauli가 앰 서비 Estamos 성장아 성장 á 성장 성장가 아멘 서원아, 지금 어디야 비 비 오 어, 왜 서로 가냐? 아 아디어즈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주시길 유튜브 구독과 유튜브에 동영상 추워 놓치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리가또 네